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1993년도 모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소설은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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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근 4년 만에 발표된 하루키의 장편소설이죠. 1991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하루키가 태어감는 새 연대기를 집필하다가 부인 요코시로부터 너무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세장을 덜어냈는데 그 덜어낸 것이 이 책의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키는 노르웨이 숲을 자신이 생각하는 리얼리즘으로 쓴 연애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작품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에 발표된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꾸준한 독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감상해보시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1951년 1월 4일이다. 20세기 후반의 첫 해, 첫 달, 첫 주인 셈이다. 기념적이라고 한다면 기념적이라 안 할 수도 없다. 그런 덕분에 내게는 하지매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나의 출생에 관하여 특필할 만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는 대규모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아버지는 학도병의 출진으로 싱가포르에 보내줬고 종전 후에도 한동안 그곳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집은 전쟁의 마지막 해에 B-29의 폭격을 받아 깡그리 불타버렸다. 그들은 오랜 전쟁에 의해 상처받은 세대였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전쟁의 여운 같은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살고 있던 주변에는 전쟁으로 불탄 자리도 없었고 점령군의 모습도 없었다. 우리들은 그 자그마하고 평화로운 도시에서 아버지의 회사가 제공해준 사택에 살고 있었다. 전쟁 전에 지어진 집이라 좀 낡기는 했지만 넓기는 넓었다. 정원에는 커다란 소나무가 서 있었고 조그만 연목과 등농까지 있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도시는 대도시의 교회에 위치한 그야말로 완전하게 전형적인 중산층의 주택지였다. 거기에 사는 동안에 다소라도 친분이 있던 동급생들은 모두 깔끔한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기에도 현관이 있고 뜰이 있고 그 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회사에 다니거나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가정은 극히 드물었다. 대개의 집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아파트라든가 맨션에 사는 인간을 나는 그 당시 누구 하나라도 알지 못했다. 나는 훗날 가까이에 있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곳도 대충 비슷한 내력의 도시였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여 동경으로 상경하기까지 보통 인간들은 모두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다니며 뜰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그 이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적어도 실감을 갖고 떠올릴 수가 없었다. 대개의 가정에는 둘이나 셋쯤 아이들이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있던 세계에 있어서의 평균 자녀수였다. 소년 시절에서부터 사춘기에 걸쳐 사귀었던 몇몇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도 그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마치 판으로 찍어놓은 듯이 두 형제든지 아니면 세 형제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두 형제가 아니면 세 형제였고 세 형제가 아니면 두 형제였다. 자식이 여섯 명이나 일곱 명쯤 있는 가정도 희귀했지만 하나밖에 자식이 없는 가정은 그 이상으로 희귀했다. 그러나 내게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외동이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 나는 그 일로 줄곧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 자신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이른바 특수한 존재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어릴 적 나는 이 외동이라는 말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에게는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그 말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똑바로 손가락질했다. 너는 불완전하단 말이야 라고 외동이 부모에게 응석을 잘 부리고 허약하고 무척이나 버릇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던 세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설이었다. 그것은 높은 산에 오르면 기압이 내려간다든가 암소는 다량의 젖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자연의 섭리라고 간주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형제가 몇이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싫었다. 형제가 없다고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요 놈은 외동이니까 부모에게 응석이나 부리고 나약하고 형편없이 버릇없는 아이임에 틀림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러한 판에 박힌 듯한 반응은 나를 적잖이 진저리 치게 했고 상처입게 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나를 정말로 진절머리 나게 하고 상처입힌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지 사실이라는 점이었다. 말 그대로 나는 사실 응석 빠지고 허약하고 지독하게 제멋대로인 소년이었던 것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형제가 없는 아이는 정말 진귀한 존재였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6년간을 통해 나는 오직 한 사람의 외동밖에 만나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 그래 그것은 여자아이였다 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녀와 친한 친구가 되어 둘이서 여러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애정을 품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녀의 성은 시마모토라고 했다. 그녀도 역시 외동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알은 소아마비 때문에 왼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다. 거기에 덧붙여 그녀는 전학원 아이였다. 시마모토가 우리 반에 전학원 것은 5학년이 끝날 무렵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그녀는 나 따위에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정신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 보다 큰 짊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만큼 그녀는 나보다 훨씬 강인하고 자각이 있는 외동이었다. 그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약한 소리는 내뱉지 않았다. 말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나타내지 않았다.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녀는 늘 미소를 띄고 있었다.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녀는 그 미소를 띄는 것처럼 조차 생각되었다. 그것은 참으로 예쁘장한 미소였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했다. 괜찮아 하고 그녀의 미소는 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괜찮아 조금 참으면 이것도 끝나니까 말이야. 덕분에 그 후 줄곧 나는 시마모토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미소를 되새기게 되었다. 시마모토는 학업 성적도 좋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공평하고 친절했다. 그래서 그녀는 반해서도 항상 주목받는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나와 같은 외동이라고 해도 나와는 꽤나 달랐다. 하지만 반 친구들이 그녀를 무조건 좋아했는가 하면 그것은 의문이었다. 모두들 그녀를 못살게 괴롭히거나 조롱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나를 제외하고는 어찌 된 일인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상대는 하나도 없었다. 아마 그녀는 그들에게는 지나치게 냉철하고 자각적이었던 것일 게다. 그것을 차갑고 오만하다고 받아들인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시마모토의 그러한 겉모양의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따뜻하고 상처입기 쉬운 그 무엇을 감지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조그만 아이처럼 깊은 안쪽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눈에 띄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런 무엇인가의 그림자를 나는 문득 그녀의 말과 표정 속에서 찾아내는 일이 있었다. 그녀는 틀림없이 조숙한 소녀였고 틀림없이 나에 대해서 이성으로서의 호의를 품고 있었다. 나도 그녀에 대해서 이성으로서의 호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면 좋을지 알지 못했다. 시마모토라 해도 역시 몰랐을 것이다. 그녀가 그녀가 딱 한 번 내 손을 쥐는 일이 있다. 어딘가로 안내할 때 이쪽으로 와 하는 양으로 내 손을 잡은 것이다. 서로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은 불과 10초 정도였지만 내게는 그게 30분 정도로나 느껴졌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 손을 맞을 때 나는 그냥 그대로 오래도록 손을 쥐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레 내 손을 잡았지만 그녀도 사실은 내 손을 쥐어보고 싶었다는 것을 그때의 그녀 손의 감촉을 지금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의 감촉 과도 달랐다. 그것은 열두 살 난 소녀의 그냥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다섯 개의 손가락과 손바닥 안에는 그때 내가 알고 싶었던 사상과 알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상이 마치 샘플 케이스 처럼 전부 촘촘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마주잡는 일로 내게 그것을 알려준 것이었다. 그러한 장소가 이 현실 세계에 확실하게 존재하물 나는 그 10초 정도 사이 자신이 완벽한 작은 새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하늘을 날며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높은 하늘 위에서 멀리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너무도 멀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내다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언젠가 그 장소에 가게 될 터이다. 그 사실은 나를 숨막히게 했고 가슴 떨리게 했다. 아멘 아멘